그곳에 가고 싶다 화요일 자기소개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취업 준비하는 분들 자소서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지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취업 전문 코치죠. 공기업 전문 컨설턴트 KJ1 네일코칭스쿨의 박세용 코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어떻게 지났는지 소개하면 되죠? 저희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바빴고요. 지금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아마 굉장히 분주하게 지냈을 겁니다. 7월에 굉장히 6월 달부터 시작된 면접이 굉장히 많아서 면접 지도하면서 6월에서 7월까지 현재까지 오게 됐습니다. 진짜 오직 우리 취준생만 생각하시는군요. 세븐호 개인적으로 휴가 계획이라든지 스페셜한 일 없으셨어요? 휴가 계획은 사실 저희 큰 딸이 중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 시험이 7월 말에 있고 8월 달 중순에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그 이후로 잡아보려고 생각하는데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는 뭐 하고 싶으세요? 개인적으로 사실... 일탈 같은 거?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특히 없는데 또 제가 책을 지금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책을 빨리 써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서 어떤 책 쓰세요? 지금 자기소개서 책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의 경쟁자신가요? 아니면 공격자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동료 강사들이랑 쓰고 있는 책이 있어서 공부할 겸 또 열심히 마무리해야 돼서 그거 좀 이제 시간 좀 확보하고 싶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혹시 나오면 꼭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랄게요. 쌤이 뭐 진짜 개인적인 일탈까지도 딸의 시험, 또 학생들 취준, 또 책까지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 저희가 오늘 또 알아볼 곳이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저희가 어제 기업 소개 시간에 안정영 쌤이 여기가 자소서가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쌤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안정영 쌤이 또 말씀을 해주셨다니까 제가 이어서 바통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랑 함께 알아볼 기업이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인데 대졸과 고졸 채용해서 60명 정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마지막이라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쓰고 계실 텐데 일단 구직자분들이 많이 이제 60명 채용이 적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직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오늘 저랑 이제 하나씩 짚어보면서 어떤 항목으로 구선되어 있는지 볼 거고요. 사기업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기업이 사기업과 공기업 둘 다 비교했을 때 굉장히 어렵게 까다롭게 출제가 돼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오늘 저랑 짚어보는 내용들 짚어드리는 내용들 하나씩 볼 건데요. 일단 서류 전용 기준을 보게 되면 이 기업이 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 자소서의 평가 기준을 다 오픈해줬어요. 그래서 그동안 NCS로 막 썼지만 지금 이 기업은 NCS 플러스 이제 채용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고 평가 기준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일단 크게는 평가 내용을 보시면 직무 능력 기술서가 하나 있고 직무 적성 기술서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더 힘든 게 뭐냐면 직무 적성 기술서는 지원 동기부터 해서 총 6개 정도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서류 전용의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 하단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합격자의 결정 기준도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런데 불성실 기재자, 잘 써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적격자, 만점의 40% 미만 자는 제외를 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무 능력 및 직무 적성 기술상에 한 개 항목이라도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를 기재한 경우 물론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탈락의 사유고요. 질문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하는 등 예를 들면 1번 항목의 인재상인데 다른 걸 쓴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미기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 무조건 탈락이다. 그리고 30% 미만의 글자 수 불성실로 해서 탈락을 시키겠다 이렇게 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소서 시간에 저희가 항목 소개를 하기도 전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처음인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가 어떤 인재를 원한다 이런 걸 좀 명확히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실제로 직무 능력 기술사랑 직무 적성 기술서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 우리 구직자분들이 직무 능력 기술서를 보면서 뜨악!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직무 적성 기술서는 더 힘들어져요. 이 내용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 직무 능력은 하나의 항목이기 때문에 그냥 쓰신다고 보지만 이 내용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직무 적성은 6개 항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800자, 900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글을 쓰다고는 알겠지만 일반적으로는 400자, 500자 정도의 글인데 이 기업은 8, 900자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글자 수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자소서 쓰시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SK 네트워크스는 오히려 좀 300자로 짧아서 어떤 내용을 좀 잘 담아야 할지가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쌤, 좀 긴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네, 글자 수가 작은 기업들의 특징이 있는데 일단은 이랜드 같은 기업들이 짧게 짧게 9개 항목을 쓰거든요. 그리고 SK 같은 기업들이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원래 길게 썼던 기업인데 바뀐 것 같은데 이렇게 길게 쓰는 것만 기업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써져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조언을 해주신 대로 저희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첫 번째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직무능력기술서인데요.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직무 관련 교육, 자격, 경험 등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0자 이내로 써야 하고요. 직무기술서는 직무능력기술서 기재상에 대해서는 추후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서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입증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할 시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직무능력기술서상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한 경우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하는 등 미기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등은 불성실 기재자로서 합격자 결정 시 제외가 됩니다. 역시 작성 가이드가 굉장히 구체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보면서 보험회사 약관 쓸 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직무능력기술서 같은 경우는 직무능력을 압축해서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관련 교육 이수라는 것이 보통은 이력서에 쓰다 보게 되면 학교 교육이다, 기타 교육이다, 교회 교육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사항과 자격사항들, 거기에 지식사항들을 정확히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받았던 교육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잘 써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경험 관련된 부분들은 영향적인 부분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직무능력 채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려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경험일지라도 여기서 보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여기서 방금 읽어주신 것처럼 나중에 서류 다 제출할 때니까 이거 서류 전형에서 가산점 받으려고 일부러 거짓말하게 되면 니네 탈락시킬 거야라고 경고성 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험 관련된 부분들이 경력과 경험으로 나뉘는데 보통 경험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경험이라고 한다면 경력 같은 경우는 증병할 수 있는 돈을 받거나 어떤 기관에서 발급해 주는 공식적인 내용이 있는 걸 경력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이 두 가지의 구분을 지금 지어서 작성을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직무적성 기술서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익히 봐왔던 다소서 문항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첫 번째 항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번 우리 공사에 지원한 동기를 지원자가 가진 직장 선택의 기준과 연계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800자 이내 지원 동기랑 직장 선택의 기준을 연계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부터 좀 어려운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평가 항목을 이제 다 오픈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직자분들이 딱 보면서 평가 항목을 딱 띄워놓습니다. 띄워놓고 이 질문이 지원 동기의 공사의 비전을 물어보는 질문이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이 보시고 작성을 해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지원 동기입니다. 그런데 공사의 비전과 여러분들의 비전이 일치하게 이런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글자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구직자분들이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선정해서 쓰다 보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비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두 가지 정도 직장 선택의 기준을 두 가지 정도로 정해서 나는 왜 지원한다. 여러분들의 기준이 있을 거니까 일단 그건 정해서 쓰시고요. 중요한 건 그것이 직장 선택의 기준과 연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 꼭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직장 기준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의 기준이 이 기업과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가치관 질문에 직장관에 해당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조직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직 이해 능력도 여러분들이 어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회사의 비전이 있겠죠. 공사의 비전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비전과 일치하는 그 일치도가 필요한 거겠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일하면 안 되니까.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회사의 사업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서 이 사업이 여러분의 직무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자신의 직무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의 기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봐야 되겠죠. 홈페이지 가시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직장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시고 반드시 반드시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나 방향성의 내용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이 항목은 약간 벗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회사의 비전이랑 내 비전이 같은 걸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제인데 너랑 나랑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같이 교제를 하겠니? 지향점이 달라지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1번 항목부터 또 큰 산을 만난 느낌인데 과연 2번은 조금 쉬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요. 지원자의 장점을 공사 인재상인, 창조인, 전문인, 화합인과 각각 연관적 상세히 설명을 하고 이를 공사 업무 수행 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자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질문도 지원자가 회사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걸 묻고 있네요. 네. 이 항목은 많이 방송을 해보시고 보신 분들이라든지 알 건데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한국전력공사의 4가지 인재상 중 2가지를 선택해서 작성하라고 하는 그런 자소서 항목이 있는데 비슷합니다. 또한 일반 기업 같은 경우 한국 약구르트 같은 기업들이 왜 회사에 선택할 때 기준이 뭐냐? 이 2가지를 물어보거든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인재상 지원 동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인재상의 부합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너무 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내 성격이 여기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비슷한 게 있는가라고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작성의 프레임을 좀 보자면 3가지 인재상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건 없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3가지 내용을 전부 다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공공기관의 자소서 기법들 많이 들어보셨죠? S.T.A.R. 스타 기법 이 스타 기법이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적 부분들을 설명할 때 좋은 거고 프레기법, P.R.E.P 기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P.R.E.P 기법 이 두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S.T를 우리가 상황과 과제라고 보는데 이 내용 중에 그럼 인재상 중 창조인을 하나 썼다라고 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창조인에 관련된 장점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내가 발휘됐습니다라고 짧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액션과 리절트 결과적인 부분이죠. 그런 장점이 어떻게 활용돼서 마무리되어 있는지까지가 여러분이 여기에 경험적 부분이고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기어점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러한 장점이 공사에 입사하여 어떻게 직무에 발휘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의 직무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직무의 내용의 특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내가 맞춤형 인재다라는 어필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고 같은 기법으로 따지자면 P.R.E.P 기법도 똑같죠. P.R.E.P 기법은 주장하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고 근거를 얘기하고 제 주장을 말하는 기법인데 인재상 중 하나로 선택하죠. 그래서 나는 이런 인재상이 있습니다. 이 인재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이 인재상은 어떤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업무의 특성은 이런 게 있고요. 예를 들어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영향을 발휘됐고요. 그래서 인재상 중 저는 이 화빈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해주마니 이 내용은 설득력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힘들죠?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숙연해집니다. 내용이 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일단 저희가 인재상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창조인, 전문인, 화빈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 보게 되면 창조인은 창의적으로 사과하는 능동적인 사람이니까 쉽게 얘기하게 되면 생각 아이디어 맞니?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디어 경험을 끌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인 그러면 자기 개발에 대해서 최고를 지향하는 거니까 꾸준하게 나는 어떤 책을 본다든지 논문을 본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와 관련된 내용이고 자기 개발하니까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직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셀러던트라고 하잖아요, 직장인들. 셀러던트, 셀러리맨과 스튜던트 합성어인데 공부하는 직장인들을 말하듯이 공부하는 직장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미리 꾸준히 준비해야 하느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고요. 화비는 또 이거는 기업이 지향하는 어떤 인재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함께 어울려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더불어 사는 세상, 이런 세상에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봉사활동이라든지 누구를 도왔다라 활동이라든지 이런 각종 활동들을 끌어와서 이렇게 접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해주신 이 인재상과 내 장점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럼 저희가 또 직무랑도 연결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무에 연결된 부분들은 만약에 창조인이라고 하면 나중에 아이디어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기업의 실적인 아이디어를 필요하니까 어떤 상품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 상품에 관련된 아이디어 있는 그대로가 정형적인 게 아니라 이런 니즈가 있으니까 이런 상품을 내가 제안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고 전문인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력서 부분에서 쓸 수 있는 여러분의 교육사항이라든지 경험 이런 사항도 있을 건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해왔다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3번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는 TOP,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TOP란 투게더 함께 오픈, 열린, 프로페셔널, 전문적인을 의미합니다. 위 단어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 선택한 단어가 조직 문화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지원자의 경험과 함께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0자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TOP라는 조직 문화까지 등장을 했어요. 일단 잠깐 쉬어가면서 여러분들도 TOP 커피 한 잔 하면서 여유 있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먼저 이제 여기 두 분 MC께 질문 드려볼게요. 두 분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한국직업방송에서. 일단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TOP가 조직 생활에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가 아니라 일을 할 때 언제든 TOP가 왜 중요하냐고요? 저는 사실 TOP 얘기 들었을 때 연예인 한 분만 가장 먼저 떠올랐거든요. 아마 우리가 커피 광고에 너무 노출이 많이 돼서 원빈님 좋아하십니까? 좋아합니다. 근데 뭐 여기 내용을 보면은 아마 사실 뭐 일단 전문성이 당연히 있어야 할 테고 일을 하려면 근데 또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좀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닐까요? 사실 전문적인 거 들었을 때 혼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요즘 뭐 혼자 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답이 있나요? 선생님이 침묵하시는데 투계도에 관련된 이야기만 많이 해주셔서 열린과 전문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겠는데 그러면 3번 문화와 관련된 조직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조직 문화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조직 문화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공유된 행동과 가치관을 조직 문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조직에 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네. 이게 약속된 거죠. 그런 약속이고. 조직의 정체성.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조직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고 나도 거기에 동화되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전통이죠. 이 조직은 전통적으로 이러이러한 문화와 관련돼서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향후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직장에서 리더로 성장하면 리더십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작성하면 훨씬 더 여러분이 가이드가 될 것 같고 작성에 관련된 어떤 가이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성 가이드 첫 번째 가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하나 여러분들이 여기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 주셔도 좋겠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정을 하겠죠. 전문인이다 아니면 뭔가 여러분들 아니 투게더 함께다 아니면 열린이다 전문적이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정하시면 선정된 단어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중요한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직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지금 공사가 생각하는 생각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PREP 기법이라면 나는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 하시겠죠. 이 친구는 왜 그렇게 생각할까.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의 실제 자신의 경험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 연결을 해서 증명을 해 줘야 됩니다. 아 이 친구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연결해서 이런 공사가 생각하는 세 가지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는 부분들을 증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때문에 내가 선택한 이 키워드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조직원으로서 조직문화에 큰 도움이 될 거니까 나를 뽑아주십시오라고 하는 멘트를 가지고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다루었지만 제가 스타 기법을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다음에 프리 기법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두 가지 기법도 자기소개 상목에 그대로 활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험을 기술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반드시 꼭 쓸 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고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량도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의 태도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거 적절하게 믹싱을 해서 작성하는 기법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얘기를 들을수록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스타 기법도 프렙 기법 이용하셔서 좀 작성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이어서 네 번째 항목도 바로 알아볼게요. 공사 상품, 보금자리론, 그리고 주택보증, 주택연금 등 이 중 지원자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상품을 한 가지 선정하고 그 이유와 공사 입사에서 해당 상품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900자 이내라고 했는데요. 아니 내용을 보니까 상품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하고 또 뭐 시장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평가 항목을 내용을 보시면 이게 공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묻고 있죠. 이 뭐 사전에 얘기를 말씀드리면 알면 우리 구직자들이 알면 우리의 회사 입사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사의 상품까지 나왔습니다. 질문 종합 세트의 절정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질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이해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그걸 안 다음에 입사와 포부로 연결해 줘라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해당 자소서 항목은 직무를 모르면 직무에 대한 이해를 모르면 작성하기가 힘든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무 중심 채용의 대표적인 모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작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게 뭐냐면 회사의 홈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홈페이지에 대한 상품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고요. 이 상품의 종류와 특징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공부하시고 상품의 특징을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는데 가령 여러 가지 상품 중에 주택 보증 상품을 여러분들이 선택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품을 선택한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왜 이 상품을 선택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면접이라고 했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공사에 대한 이해도 없네. 그러면 상중하라면 하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을 미리 사전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품의 특징, 그 상품의 특징이라는 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그다음에 상품이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상품 중에 전세 자금 보증을 여러분이 또 선택했다고 보면 전세 자금 보증 안에서도 일반 전세가 있고 집단 전세가 있고 인터넷 전세가 있어요. 이 말만, 용어만 들어서는 우리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한 말이죠. 못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알아봤다. 이런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품들을 선택하고 나서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입사해서 이건 어떻게 누구에게 상담을 하거나 또 관련돼서 이건 성장에 관련된 아이들을 주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상품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볼게요. 어떻게 여기 자수를 보게 되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물어봤단 말이죠. 성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만 할 게 아니라 분명히 관리자로 성장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신입으로서 또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한 관리자로 가면서 계획을 써주시는 건데 내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보통 이제 잘 모르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 사안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노트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상품이 계속 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정책이 또 변경됐단 말이에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정부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은 누가 이용하냐면 우리 서민들과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죠.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대가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 대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계획들이 실제로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자소서가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회사 홈페이지 꼭 들어가셔서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번 항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공사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이 있습니다. 지원자가 생각하는 2, 30대, 4, 50대, 60대 이상 고백별 주택금융 관련 관심과 니즈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런 관심과 니즈를 고려한 공사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기술해 주세요. 900자 이내로 써야 합니다. 역시나 사전 공부가 되지 않으면 쓰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이건 이제 항목으로 따지자면 고객 지향 마인드를 볼 수 있습니다. 고객 지향 마인드를 보시면 고객을 이해하셔야 되고 고객의 관점과 니즈를 파악하셔야 되고 고객의 니즈에 대한 수용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분 이와 같은 질문을 받으면 쉽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희는 공부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렵을 것 같아요. 네, 20대부터 60대 이상의 시청자 고객들이 누구인지를 연합TV의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그들의 관심을 고려한 세부적인 고객,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안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두 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데요. 점점점. 일단은 뭐 사실 좋아하는 프로는 조금 다르다는 정도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것들, 어떤 취향이 있을까? 이런 걸 분석할까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꼭 이 공사가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기업에 관련돼서 물어보게 되면 관심사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질문의 핵심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고객 니즈에 대한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금 전에 말씀드렸겠지만 정관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적인데, 설립 목적이에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차의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곳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누구에게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공사에는 말 그대로 이용객들이 다양한 연령층이 있죠. 지원자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20대, 대부분 20, 30대인데 20, 30대에 대한 니즈들,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이제 가정을 꾸리는 40, 50대, 그 다음에 60대 이상의 고객 등 다양한 고객층이 있는데요. 그럼 이분들이 주택 관련된 금융 관련돼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 20대, 30대 분들은 쓸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방에서 와가지고 집을 구하면서 어려웠던 점 자취생활을 해야 되나 집이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당면한 과제니까 쓸 수 있겠지만 40, 50대 모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40, 50대의 고객들은 어떤 고객의 니즈를 갖고 있고 그들은 어떤 수요층이 있으며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공부하고 와서 써라. 그리고 60대 이상이 되게 되면 그분들은 또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써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용을 보게 되면 10대는 없잖아요. 10대는 없고 실제로 필요한 20대부터 어르신들 60대 이상인데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니즈에 관련된 부분을 볼 수 있겠죠. 20, 30대의 가장 큰 니즈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치나 전월세에 관련된 부분들 또 결혼하게 되면 신혼에 관련된 부분들 집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내용들, 이런 고객들에게 우리 공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 주시면 되겠고요. 40, 50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아이가 자라고 자산 증식에 관련돼서 가장 관심이 많을 때니까 그분들에게는 또 어떤 부분들이 관심이 제일 많은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은퇴 이후에 60대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 안전 자산이 필요할 것이고 노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거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각각의 고객들이 어떤 니즈와 관심이 있고 우리 공사는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시장 조사를 기반으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에 여러분이 검색, 구글링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부모님에게도 질문해 보시고 삼촌에게도 질문해 보시고 다양한 고객층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합해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어느새 마지막 6번 항목 남겨두고 있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네. 공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은퇴금융 아카데미, 재밋지에 어르신 한글 교실, 집구치기 등 다양한 공익지향적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과거 공익지향적인 경험은 무엇이고 또 공사 입사에서 공사의 특성 및 지원자의 경험을 반영해 새로운 공익지향적 활동을 계획한다면 어떤 게 있을지 기술해 주십시오. 900자 이내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공익활동까지 묻고 있습니다. 아마 어려운 자소서의 끝판왕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써야 할까요? 네, 이것도 이제 평가항목의 마지막 항목을 보게 되면 공익지향자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묻고 있는 질문이죠. 정말 다양하고 골고루게 편식하지 않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주택금융공사의 직원들은 어떤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까? 그 사람들의 상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해볼게요. 사회 공익을 위하는 집단에서의 일을 남여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봉사활동 경험을 찾으십시오. 봉사활동 관련된. 없으면 지금이라도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헌혈을 해라고 말씀드립니다. 봉사의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누군걸 돕는 거죠. 돕는 일의 끝판왕은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이게 봉사활동이에요. 일단은 봉사와 직결되는 항목은 아니더라도 봉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어필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향성 관련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겠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택금융공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이디어를 제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가 변하면서 니즈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전원주택도 많이 가고 있고 타운하우스도 많이 가고 있고 또 이제 월세 주는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의 그런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게 더 필요한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주택의 어떤 형태가 단순 주거 형태에서 바뀔 거란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그때 시대상에 맞는 고객들이 층에 어떤 게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인구조사를 기반으로 하거나 서울의 수요, 경기도의 수요, 지방의 수요들을 조사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10년도, 20년 뒤에는 이 주택의 기능이 어떻게 변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주택금융공사 자소서 항목들 쭉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자 여러분들께 조언 한마디 짧게 또 해주신다면요? 네, 이 기업은 아무래도 지금 다 살펴봤지만 정말 어렵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막 쓰기보다는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가산점을 주려고 쓴 것 같으니까요. 기업들 자소서 항목과 관련된 부분들 평가 항목에서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에 거기에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걸 꼼꼼히 살펴보신다면 평가에 좋은 자소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KBS입니다.